오늘의 이템은 여기 지금 보고 계신 피크입니다 이게 던럽 USA 제품인데요 던럽 USA에 이렇게 프린트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악어 그림 상당히 익살맞은 캐릭터로 아주 귀엽게 잘 나와있네요 이 악어 그림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건 게이터입니다 게이터 그립 이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보면 약간 여기 포슬포슬하고 까실까실한 이런 질감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마찰력이나 이런 것들을 손에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피크를 딱 잡으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딱 딱 잘 잡습니다 뭐 일반적인 빤보나 피크들보다 훨씬 더 손에 잡히는 느낌이 더 좋고요 그리고 7 0.71mm 유량이 얇은 미디엄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렉기타 딱딱한 피크를 치셨던 분들에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주를 할 때 이렇게 약간 줄에 밀리는 반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크도 사실 일렉기타 연주가 굉장히 편해요 나중에는 두꺼운 피크로 치시던 분들 얇은 피크로 조금씩 조금씩 성향이 바뀌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거 연습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얇기 때문에 스트로크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과 약간 얇은 느낌의 반탄력이 좋은 스트로크까지 리듬기타에 적합한 그런 피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두꺼운 피크만 치셨던 분들 이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플레이의 다양성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립감도 좋고 여기 캐릭터 디자인도 예쁘고 한 번쯤 사용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템은 덜룹 USA에서 철원짜리 피크 게이터 그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